으아악 이런 된장 아 왜 자꾸 떨어뜨려서 오! 어이씨 왜이렇게 잘 익었어 이게 왜이렇게 커? 어우 야 여기도 크고 야 여기도 잘 익었어 왜 커? 자 지금 해 밖에 커?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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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스타트 컷 컷 안녕하세요 솔림 용원입니다 자 참회 여섯 개 심어서 이천 개 따기 목표 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솔림 농원 빌라우스 텃밭이구요 아 집 2일 전에 열 번째 참회를 따고 오늘은 13일이 지나서 어이 말이 헷갈린다 맞아 아 13일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참회를 열 한 번째 따는 날입니다 자 저기야 저기 늘어진 대로 좀 뭐야? 야아 야아 어머 아깝게 빨간데 완전 빨개다 어? 왜이렇게 빨개? 야 그러게 완전 잘 익었는데? 한번 먹어봐 이 정도면 단데? 야아 좋아 자기가 갈증갈때 음료수 먹는거 보기 낫잖아 넘들 초밥 죽여서 못 먹어 물이니까 벌리지 와 괜찮은데? 넘들은 없어서 못 먹어 수박이 수박이 맛은 없어도요 그냥 먹을만해요 하하하 먹으면 할 때 물 대신에 어찌 약간 달어 약간 달어 약간 달어 음 음 음 음 음 야 이거 찍으면 좋아 음 야 자기 저기에서 한번 찍어봐 저기 저기 어디? 저기 뒤에 가서 찍어봐 여기? 여기? 이게 예쁜게 밤에 가끔 살자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런 된장 이런 된장 왜 자꾸 떨어뜨렸어 어? 어찌 왜이렇게 잘 익었어 야 야 음 얜 더 달어 어찌씨 음 음 음 음 음 음 버리는거? 합시다 먹어 누가 되지 뭐 우와 어우 배블러 자 잠시 수박이 눈에 아르내르내로 그래서 잠깐 찍어봤구요 아 글렀습니다 자 수박이 글렀고 아 지금 참외가 참외는 멀쩡해 글렀죠 아 아직 아직 멀었습니다 뭐가 멀어 이게 말도 안되서 허지드마 너무너무 눈이 있어 봐봐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매달려서 자라는 애가 있어요 맛대가리 없는거지 아 맞있어 봐봐 자 여기도 뭐야 이렇게 자라고 있어 술림놈 차면은요 지금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맣게 수정해서 자라고 있는데 만호야 야 앙꽃도 있어 자 봐봐 이것도 이뻐 자 여기있어 야 앙꽃도 봐봐 어 야 더 기다려봐 아 무엇을 이렇게 자꾸 피는거요 그만 좀 피지 아주 앙꽃이요 야 그럼 수정시켜야지 자 요거는요 도마도 톤입니다 도마도 톤 인공수정중입니다 자 하나 둘 그 안에 어 요기요기요기요기 셋 자 여기다 했으니깐 이따가 촬영 끝나고 인공수정 될거에요 자 제가요 요즘에도 인공수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참외가 없는데 저는요 이렇게 정신이 나갔는지 아 며칠전까지 계속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근데 웃기는건 왜 계속 자라 줄기가 이따위인데 무엇이냐고 이거 봐봐 여기 여국이 왜이렇게 잘하고 있냐고 아냐 꽃이 피는 데는 줄기가 쌩쌩 해기 때문에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거야 자 봐봐 여기는 골기였다고 뭐 차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냐 야 왜이렇게 커 어 야 여기도 크고 야 여기도 잘 익었어 더 커 자 지금 해 밖에 커? 그래 컸어 봐봐 야 야 아니 나 지껏 닦지만 어머 왜이렇게 커? 야 컸어 내 실력이 야 크고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어느새 여기도 잘하고 있잖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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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잖아 하루만 알아도 이 모양이네 자기야 여기 한번 볼래? 야 여기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잘만 하면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거 되게 많다 야 아직도 자 근데요 가을 참여가 맛이 없다고들은 했는데 가을 참여는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밤낮 기온차가 심해져서 살은 연하고 살은 되게 연하고 속살은 미치도록 달고 아삭아삭하니 기가 막힙니다 자 떨어진거 먹으면 기가 막히죠 추억이 떨어진거 기가 막힙니다 참여가요 13일 한 일주정도 지나서 좀 따야되는데 몇개 없어갖고 이렇게 많이 익혀서 따느냐구요 꼭지가 골아가지고 그냥 기가 하나 좀 떨어져요 볼래요 아우 이거 떨어져서 하나 그거는 병이 나서 떨어진거야 네 자 그리고요 요거는요 제대로 익었다 제대로 익어갖고 꼭지가 고러갖고 떨어진겁니다 자 맛이 어떤지 우리 섹시하고 저하고 이거를 한번 까먹어 보겠습니다 자 저기 송그름만에다 늘어놨잖아 자 앉아가지고 아 꼭 참여를 따야되는데 안 따가지고 여기가 진짜 이게 이게 지대로 이게 지대로입니다 이거는 안 봐도 속이 그냥 이런거 떨어진거 있잖아요 요런걸 주워 먹어도 맛이 미치도록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요거 일단 요거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이거 자 요걸 갖다가 까가지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생긴건 이래도요 색깔은 이래도 진짜 떨어진걸로 저희가 집사람하고 몇개 주워 먹어 봤는데 진짜 미치도록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지 거짓말 아니지 이거 되게 맛있어 내가 봐도 나 거짓말 못한다고 얘기했어 어 우리 여보는 절대 거짓말 안하구요 저는 약간 과장되게 뻥은 치기는 하는데 거짓말은 안해요 저희들은 알긴 하네 자 일단 참여를 한번 깎아서 우리 여보 원래 거기가 맛있는거 음 먹어봐 씨도 음써 이거는 아니야 씨가 왜 음써 야 씨 봐봐 자 씨 씨 봐 야 씨 봐요 씨 봐 진짜 야 씨가 꽉 차 어때 맛이 뒤로 자빠질까 그냥 아주 진짜로 맛있어 내가 씨 없어서 먹는겨 음 야 진짜요 생긴건 이래도 색은 이래도 꼬라지는 이래도요 진짜 진짜 맛대서 파는 맛 하고 이 맛하군요 비교가 불가 할 정도로 상상을 쳐 맛있지 뭐 내가 맛있지 그러면은 그러면 구속장님이 뭐 아 먹느라고 그려 아 그럼 대답을 응 하면서 씹든가 뭐 그러면 내가 맛있지 그러면 그러면 난 뭐 뭐라고 말해 응 맛있어 아 조용실라 진짜 존장 맛있다 아저씨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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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리액션이 심하냐 어? 오 맛있어 이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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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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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걸 한번 먹어봐 이거 나 조금만 줘 조금만 먹어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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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야 역시 참외가 미쳤구나 역시 참외가 미쳤어 너무 맛있어요 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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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는 달고 어떤 거는 덜 달고 어떤 거는 약한 새콤한 맛도 나는 거 같고 참외가 미친거지 뭐요 이제 때가 됐어 갈 때가 됐냐 으응 으응 지금부터 참외를 한번 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따 내려가겠습니다 겁나게 많거는디 어우 많게 야 오늘도 백 백리십개 됐고 하나 돼지 떠져야돼? 어? 돼지 떠져야되냐고 들리는거 같다 100개 보다봐 근데 참외가 어지간히 크네 아니 다섯개 난 작을줄 알았거든 여섯개 얘는 따인데 돼지 줘야지 뭐 아 이거 안돼 아 안익었지 안익었어 그래도 따 안돼 아 일주일있으면 녹류가 떨어져 떨어지면 주서먹어 그럴까? 응 아 뭐 굳이 딱 여섯 아무리 일곱 아 진짜 화면파람 밖에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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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에서 떨어지려고 이거 아홉 그거 맛있겄네 열 배부르다 자 열하나 아홉 밟고 있어요 열하나 자 그리고 요기 잘하고 있는 애들 아이고 이뻐 죽겄네 아직도 잘하고 있어 진짜 열둘 열셋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 자 이렇게 닦고 자 요렇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자 요렇게 참외가 이파리가 심지어 오래돼가지고 어 이렇게 말라 죽은게 있는데 참외가 달린 애들은요 이파리가 아직 어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야 난 진짜 신기한 게요 아직까지 꽃이 피고 요렇게 자라고 있다는 게요 말이 안될 정도로 기가 막히고 신기하고 신통팡통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참외가 익은거에 따야되구요 자 여기도 따야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딸게 둘 넷 여섯개가 뭉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주 새파랗게 자라는 애들 자 여기는 쌍으로 쌍방울 쌍방울 땡뱅 땡방울 짱방울 자 요렇게 자라고 있고요 흔들흔들 자 저희 솔림농의 참외는요 따두 따두 끝이 없구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이제 10월달 됐는데 거의 11월달까지 아 가만있어봐 영하로다가 언제 언제 떨어지지 자 날씨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21년 11월달 날씨를 한번 딱 볼까 자 그러면 영하 영하 영도 제가 보면은 제가 보면은 11월 23일날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비닐하우스 아니고 그러니깐요 적어도 11월 중순까지 아 얘네가 줄기만 벗겨 있다면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자 최소한 11월달 되기 전까지는 아 참외를 계속 딸 수 있을 것 같구요 자 과연 몇 개를 따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궁금하신 분들은요 어 감사하겠고 자 진짜 당연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보다 참외를 어 6개 심어서 2000개 도전해 놓은 거고 자 지금까지 거의 1200개를 땄으니까 하나에서 200개 이상을 수확을 했고 지금도 달려있는게 어마어마하게 달려있고 지금도 꽃이 피고 수정도 시키고 달리고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요 저희가 참외를 딱 6개 심었는데요 자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이 참외를 뭐 3개 심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하차 응 해치면요 오미순에서 족심물에서 아두순을 3개를 끌어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는 손자순이 3개 3개 그 다음에 손자순이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해갖고 이쪽으로 커버 이쪽으로 커버 이쪽으로 해서 어 손자순을 9개를 갖다 해가지고 뭐 고조순 정손자순이 쫙 잘한겁니다 자 그리고 요기 하나 자 그리고 요기 두개 그리고 요기 3개 그리고 한쪽에 요 3개 그 다음에 요 반대쪽에 3개를 심어서 총 6개를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야 응 자기 지금까지 살면서 참외 하나에서 200개 따는거 봤어? 못 봤어 오늘은 지난주에 아 지난번에가 200개지 오늘은 또 따면 200개가 훨씬 넘어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또 참외를 이어서 따보고 아 몇개를 따는지 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기야 꺼 뭐 다른거 계속 식어서 뭐 할거야 꺼 야 자기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 신기해 야 요 봐 참해 아유 이뻐 이뻐 요거는 뒤져버리겄네 자 그리고 또 아 베랑간에 날씨가 깜깜해지는거는 짜증나 죽겄네 시간도 아직 얼었는데 비가 올라 그러나봐 모아버레 해가 짧은데 이게 어우 이차 아우 이쁘숫겄다 여기 어머어머 어머 끼지마세요 끼지마세요 아유 어디여 가위자들아 가위자들아 이야 진짜 이뻐 죽겠어요 어? 어 자 지금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참외를 오늘 수확을 한 모습이구요 자 여기는 아 여기서 여기까지 탕궁가시가 있는겁니다 자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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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열 아 아 저게 안났네 좋다 말았네 둘 여섯 네개다 이게 까먹었잖아 이 아줌마야 하나 둘 셋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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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고 제대로 익은거만 딴거구요 자 여기는 아 또 한 번 나중에 따면은 열흘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농닉 농닉을 애들 어 또 그냥 나중에 떨어진 애들 그런걸 땄습니다 자 여기는 돼지를 주면 되구요 자 여기는 아 그냥 그거 너무 작다 작다 아니 쳐줘 열 누가 저걸 참해라 그래 아 저기해봐 또 저 까먹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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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니까 참. 43그러면. 왜이러는거야. 도대체. 맞아? 어. 자 오늘 206개를 땄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래. 더하기 먹은거 6개. 자 지금까지 1,401개를 땄구요. 1,401개. 어. 자 요걸 갖다가 나누기 참.에 6개 심었습니다. 6개. 6은 233.5개. 거의 이 방울림 딱 하면은 234개. 234개. 8개 정도로 땄습니다. 하나씩 어서. 야 대단하죠. 자 갑자기 비가 와서 어. 잘 보이지를 않는데. 지금. 참.에가 달려있는 것도요. 아직 몇백개가 달려있습니다. 몇백개. 수백개가 달려있고. 자 요 참.에를. 관리를 잘해서. 제가. 이것도 참.에를 쳐줘. 어. 어짜라구. 썸매도 이뻐? 사람이 이뻐야지. 어? 사람이 이뻐야지. 어. 자 요것도. 나머지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요. 어. 어. 아 2,000개 땋아. 끝. 아 저기야. 2,000개. 첫눈 올 때 딱 그냥. 아씨. 첫눈 올 때 참.에 따가면 대박이겠다. 말간단 소리. 자 암튼 관리를 해서 참.에를 최대한 많이 따보겠구요. 아직 참.에가 많이 달려있으니깐요. 한. 앞으로 열흘에서. 한 2주 후에. 또 참.에를. 따겠습니다. 졸림농어 참.에. 세계 1등. 2,000개 따겠다. 2,000개 못 따. 왜? 2,000개 안될 것 같아. 여기 600개 안 달려왔어. 큰언도 있고. 큰언도 있고. 수정도 시킬거잖아. 아 맞아. 그리고 어디서 참.에.라고. 집콧닫기만 한 것도 다 되면서. 왜 안돼. 다 되겠네. 그냥. 아 돌린 거 파란 거 뜨네. 다 대수 주먹냐. 2,000개 되지 왜 안돼. 무기기 박사 오늘. 와.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아 많아. 내일 해. 뭐 돼. 내일 해. 깜깜해서 안 돼. 자. 찼지도 못해. 맞춰 이제. 졸림농은 만세라는 말밖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는 미리 죽어가는 이파리가 있지만. 그 위에는 아직 새록새록한 참외 줄기가 있어서. 이렇게 참외가 달리고 있습니다. 왜? 나 저 수박 갖다 샌드백 한번 해줘. 아 알았어 알았어. 자기가. 아 그건 다음에 해야지. 자. 마시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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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